칠과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여보세요? 엔젤 씨, 저 나트예요. 미안하지만 이번 토요일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고향 친구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요? 고향 친구가 와서 정말 좋겠어요. 친구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그때 만나요.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